제 53화 공산주의 치아에서 학생들은 기독교 저자들이나 플라튼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자나 칸트 같은 근대 철학자의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쓴 훌륭한 책도 구입할 수가 없었다. 많은 대학생들이 리처드를 찾아와 학업을 증진하는 법에 관하여 질문했다. 클로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 한 명도 자신이 쓰는 논문에 관하여 리처드에게 조언을 구했다. 주제가 뭐죠? 리처드가 물었다. 네, 루토교의 예배음악 역사입니다. 리처드는 루토교의 신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신학생을 나무랐다. 핍박이 곧 닥칠 텐데 적절히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리처드는 그 신학생에게 말했다. 많은 젊은이가 믿음 때문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때 역사적으로 시시한 일들을 젊은이들 머리에 채워놓으면 안 된다고 논문에 꼭 쓰게나. 그러자 신학생이 질문했다. 그런 다음에는 뭘 공부해야 되죠? 당연히 희생과 순교를 준비하는 법을 공부해야지. 리처드는 신학생에게 흉터를 보여주면서 철창 뒤에서 겪은 끔찍한 비극에 대해 전해주었다. 공산치하에서 사는 목사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리처드는 그 중요한 가르침에 먼저 초점을 맞춘 뒤 그 신학생의 부차적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교수님은 하나님이 세 가지 게시를 주셨다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신학생이 리처드에게 말했다. 첫째 게시는 모세, 둘째 게시는 그리스도, 셋째 게시는 칼 마르크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리처드는 그렇게 세뇌하는 말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제 더는 그런 허튼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리처드는 클루지 대학에 가서 고풍스러운 대학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설교하기로 동의했다. 신학생들은 리처드 원브란트가 자신들 학교에 와서 설교한다는 소식을 퍼뜨렸지만 리처드가 쓴 책들을 배포하지는 못했다. 그 책들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불법 문서를 읽다가 발각되면 누구도 체포를 면할 수가 없었다. 여러 해 전 리처드는 주님의 군대 회원들을 돕겠다고 어떤 죄수에게 약속한 적이 있었다. 주님의 군대란 루마니아 정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보금적 쇄신 운동이었다. 리처드는 비밀경찰에게 시달리는 정교회 기독교인들을 돕고 싶었다. 그래서 리처드는 아는 사람 중에 저스틴이 한 마리나 총대주교라는 고위공직자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정교회 총대주교 마리나는 공공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리처드를 만났다. 두 사람은 마리나 궁궐 정원을 걸었다. 도청 마이크와 사람들 말소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당신은 총대주교입니다. 리처드가 말을 꺼냈다. 사람들은 지위와 연금을 얻으려고 당신을 찾아오고 당신은 어디에 가든지 설교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을 찾아와 노래를 들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처드는 마리나가 그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이건 주님의 군대의 노래인데요. 제가 감방에 있을 때 배운 겁니다. 그런 뒤에 리처드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노래를 마치고 난 뒤 리처드는 주님의 군대 회원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면서 말했다. 단지 특정 종파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평생 감옥에 앉아있게 하는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마리나는 노력해보겠다고 약속했지만 리처드는 그 총대주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마리나는 자신의 손이 사실상 묶여있다고 덧붙였다. 마리나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이아시의 대주교 이유스틴 모이세스쿠를 견딜 수 없었다. 마리나가 그릇된 행동으로 권력자들 눈밖에 낙이라도 하면 모이세스쿠가 새로운 총대주교 자리에 오를 것이고 그 외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리처드는 마리나의 비서가 두 사람 대화를 엿듣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원 브란트가 클루지 대학에 오겠다고 당신한테 말했다는 거죠? 모이세스쿠가 마리나에게 묻더니 뭔가를 결심한 듯 말했다. 그 자를 감옥으로 돌려보낼 때가 됐군. 리처드는 설교하러 클루지 대학으로 향했다. 그가 온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다. 리처드가 기독교 철학 강의를 위장해서 마르크스주의를 고발하고 학생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킬 거라는 신고도 몇 가지 경고와 더불어 경찰에 바로 들어갔다. 리처드가 설교하기 직전 침례교 사역자 한 사람이 다가와 리처드를 당국자들에게 신고하는 밀고자 역할을 한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런 말을 들어도 리처드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배신자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루마니아 성직자들은 내 부류다. 첫째, 감옥에 갇혀 고문당한 뒤에 기독교인들 주소와 이름을 누설한 사람. 둘째, 공산주의 경찰에 수동적으로 굴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투옥을 면한 사람. 셋째, 다른 기독교인을 신고하고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에 맛을 들인 사람. 넷째, 리처드 같은 사람이었다. 리처드 같은 넷째 부류 성직자들은 설교 면허를 잃고 고문을 당한 뒤에도 경찰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다. 그 침례교 배신자는 부르고자누라는 광적인 첩자에게 리처드의 이름을 넘겼고, 부르고자누는 정보에 따라 즉각 행동하기 시작했다. 부르고자누는 코를 킁킁거리며 리처드 같은 반혁명주의자들의 혐의점을 찾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리처드가 설교하는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았다. 그날 저녁 행사에 학생 50명과 교수 몇 사람이 참석했다. 리처드는 먼저 다윈주의 윤리의 맹점을 지적하며 대중의 주의를 끌었다. 공산주의 루마니아는 서구의 모든 사상을 거부했다. 그런데 왜 클루지 대학에서는 영국 사람이 주장한 진화론을 가르치는가? 루고자누는 의자 앞으로 몸을 당기고 리처드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믿을 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숭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을 때 여러분은 짐승이 되는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강의에는 학생들이 더 많이 왔다. 금요일에 리처드는 천명가량 되는 학생들 얼굴을 보았다. 클루지 대학 학생 전체가 참석한 것이었다. 그 학생들 다수가 리처드의 믿음에 공감하면서도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리처드는 잘 알고 있었다. 리처드는 파시스트 손에 순교한 어떤 목사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주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때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몸을 내어줄 때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시점이 다가왔음을 알고 내 때가 가까웠으니 라고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바늘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면 청중 모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리처드는 청중을 둘러보았다. 특히 뭔가를 바쁘게 메모하는 루고자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었다. 갑자기 고난이 찾아와도 놀라지 마십시오. 고난에 대해 종종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에 덕목인 고난을 여러분 삶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다음 리처드는 로마 당국에 핍박당한 기독교 초기 지도자 한 사람 이야기를 해주었다. 먹지 못해 허기진 그 기독교인은 고통을 이기는 귀한 해결책을 발견했다고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모든 고통과 슬픔에 좋은 차를 하나 발견했어요. 일곱 가지 약초가 들어있는 차예요. 성분을 말해줄게요. 리처드가 일곱 가지 약초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청중은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했다. 첫째 약초는 자족함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에 만족하는 거죠. 누더기만 걸치고 딱딱하게 굳은 빵을 씹으면 추워서 덜덜 떨려요. 그렇지만 황제가 나를 발겨받겨 지하 감옥에 던져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둘째 약초는 분별력이에요. 황제가 나를 지하 감옥에 던져버릴 경우 나는 기뻐하든 걱정하든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괴로워하겠어요. 셋째는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들을 헤아려 보면서 죄 한 가지에 감옥생활 하루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인생을 몇 번 더 살아야 그 죄를 다 갚을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쉽게 그 죄들을 용서받았으니까요. 넷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쁘게 감당하신 슬픔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고통을 선택했다면 분명히 고통 속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도 고통에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평온하고 기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섯째 약초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주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정결하게 하고 천국에 이르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여섯째 약초는 어떤 고통도 기독교인의 생명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육신의 쾌락을 인생의 전부로 삼을 때 고통과 감옥은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을 다 망쳐놓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리를 인생의 핵심으로 삼을 때 어떤 감옥도 그 진리를 변질시키지 못해요. 감옥은 내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는 거죠. 쇠창살도 믿음을 막지 못해요. 진리와 믿음과 사랑 같은 이상적인 요소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갈 때 나는 어디에 있든지 평온할 수 있죠. 마지막 일곱째 약초는 소망이에요. 인생의 바퀴는 황제의 주치의 같은 높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계속 돌죠. 인생의 바퀴는 나를 왕궁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왕자에 앉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뒤 리처드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원고에서 청중에게 시선을 옮기며 말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차를 엄청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효과는 증명되었습니다. 리처드가 결론을 맺을 무렵 부르고 자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예배당 통로로 빠져나갔다. 리처드가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자 청중이 웅성거리며 일어났다. 학생 다수가 갈채를 보냈고 리처드와 악수하기 위해 빽빽하게 놓은 의자를 해치고 앞으로 나왔다. 예배가 끝난 뒤에 리처드는 사비나에게 전화해서 설교 소식을 전해주었다. 사비나는 기뻤지만 피할 수 없는 여파가 걱정스러웠다. 다음날 클로즈 대학교의 주교가 리처드를 방으로 불렀다. 그리고 갑자기 루고 자누가 불쑥 들어와 리처드를 노려봤다. 이봐 당신 변명해보시지 반역적인 말을 마구 쏟아내더군 나는 분명히 들었어. 리처드는 설교 어떤 부분이 심기에 거슬렸는지 그 스파이에게 물었다. 루고 자누는 리처드의 설교 모든 대목을 떨떠름하게 여겼지만 특히 고난을 위한 일곱 가지 약초 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내가 소개한 차가 뭐가 잘못되었다고 그러십니까? 어떤 약초가 못마땅했습니까? 리처드가 그렇게 묻자 루고 자누는 열이 올라 볼이 시뻘개졌다. 인생의 바퀴가 항상 돈다고 학생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루고 자누가 쏘아붙였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반동적인 생각을 쏟아내면서 실수한 게 있지. 바퀴는 돌지 않아. 우르마니아에서 공산주의는 영원히 계속될 거야. 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가 대답했다. 나는 단지 인생의 바퀴가 계속 돈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아니 아니고 말고 당신은 공산주의가 무너진다는 뜻으로 말했어. 당신이 그런 뜻으로 말했다는 걸 학생들 전부 다 알고 있지.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루고 자누는 리처드가 은근히 정부를 공격해서 젊은 학생들에게 나쁜 물을 들여놓았다고 더 비난했다. 그런 다음에 루고 자누는 주교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원브란트가 다시는 설교하지 못하리라는 걸 당신도 알고 있을 거요. 원브란트는 끝장났어. 끝장이야. 루고 자누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루고 자누가 건물 밖을 나갔을 때 지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개를 피하려고 운전대를 갑자기 틀어 인도로 돌진했고 루고 자누를 치어 벽에 박았다. 증오하는 말들을 계속 내뱉으면서 그는 현장에서 즉사했다.